미친 소리 같다는 건 아닌데 칠을 놓고 남자가 죽는 걸 봤어 남편분 알아보시겠어요? 부재쯤 외동딸까지 기대한 건 아닌데 천의 고아라는 게 내가 항상 옆에 있었어 안녕 분명히 봤던 장면이었어요 일종의 내가 일으키는 착각입니다 주진아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 하는구나 갑자기 왜? 당신은 나에 대해서 잘 아는데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급하게 이민을 서두르는 이유는 뭡니까? 걱정하지 마 나 기억날 거야 금방 날 거야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쩌지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남자면? 누구세요?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어 네가 본 거 나 진짜가 아니야 의사가 한 말 기억 안 나? 어제 밤에 어디 갔었어? 가게는 어딜 가 네 옆에서 자고 있었잖아 가게는 어딜 가? 오이 저 모두 Supremo 그 escol